인천연수월 재검표 현장을 한번 여러분들 간단하게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연수월 6월 28일 2021년도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된 재검표 현장에서 재검표를 맡았던 사람은 천대엽 씨입니다. 천대엽 신임 대법관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4월 29일 날 정인신문 대상이 됐던 겁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이 이렇게 찍힌 겁니다. 이게 천장 이상 나왔습니다. 1900여장의 송도위동 제2투표소 당일 투표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렇게 일장기 모양으로 찍힌 겁니다. 이런 것을 대법관들이 유효표로 처리했습니다. 그럼 일장기가 어떻게 찍혔느냐.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일장기가 찍힌 것은 저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4.15 총선은 총 25%를 조작을 했습니다. 각 투표소에 참여한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5%를 조작을 한 겁니다. 25% 가운데 절반인 12.5%를 정의령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넣어주고 12.5%를 미래통합당의 민경욱 후보와 그 다음에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와 함께 빼앗은 겁니다. 그렇게 조작을 하고 위조투표지를 상당수 만들어 가지고 투입한 겁니다. 그런데 법원이 정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투표함을 제출하라고 한 겁니다. 시간이 없었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투표가 끝났을 때 소위 중앙선거관리문에 발표한 선거 최종 결과하고 투표지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맞지 않는 겁니다. 그 투표함을 그대로 법원에 제출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일이 셀 수가 없으니까 완전히 통을 갈아버린 겁니다. 중앙선거관리문에 선거 결과에 맞춰 가지고 사전투표제하고 당일투표제를 일괄 제작회가 집어넣은 겁니다. 투표자들이 던진 표는 소각하거나 뭘 했겠죠.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가장 먼저 법원에 정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도장을 찍은 겁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위조투표지 제조 과정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함을 가질 겁니다. 왜 그러면 사전투표만 조작했는데 당일투표지를까지 손을 댔느냐. 여러분도 투표함을 계함에 까놓고 보면 사전투표함은 완전히 새로 만들었는데 당일투표함은 옛날 걸 놔놓으면 검체표가 나죠. 그래서 울며 계좌식으로 당일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을 다 가란 겁니다. 그 과정에서 긴급하게 제조하는 과정에서 바로 만들어진 위조 당일투표지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재검표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투표지들은 개표소에서 있었던 투표지가 아닌 겁니다. 다 새로 만들어서 넣은 겁니다. 이 천인 공로할 범죄가 발생했었는 불구하고 대법관들의 기각판단 선관이 승소 판가를 내리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실상입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일장기 투표장이 수천장 나온 겁니다. 천장 이상 나온 겁니다. 정의령.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여기도 이게 표시가 붙어있는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네 보시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이발이라고 하잖아요 종이집거기. 이게 qr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 qr코드가 있다는 것은 사전투표지잖아요. 사전투표지는 사전투표소 현장에서 한 장씩 출력돼야 되죠. 프린트가 된다는 위아래가 잘리는 겁니다. 옆에 이렇게 종이집거기가 남았다는 것은 이것이 사전투표소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인쇄소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게 이발이 투표지입니다. 종이집거기입니다. 이 한 장만 보더라도 이 한 장만 가지고도 대법관들이 양심이 있으면 그러면 선거 무효소송을 선언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도장이 여러분들 천장 이상이 나온 겁니다. 송도 이동 제6투표소는 아파트촌입니다. 송도 신도시니까 상당히 수준이 있고 생활수준이 좀 나으신 분입니다. 이런 여러분들 이런 종류의 이런 종류의 투표지를 송도 이동의 제6투표소 주민들이 받은 다음에 당일 투표에 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장 투표관리관을 불러가지고 재발급을 요구하죠. 이게 인천 연수월 송도 이동 제6투표소에서 천장 이상이 대거 쏟아진 겁니다. 정상적인 투표지는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일장기 당일 투표관 도장이 찍힌 것이 이렇게 수천장이 나온 겁니다. 이걸 덮어주겠다고 지금 노력하고 이것을 덮겠다고 금수완박법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보고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취임 이후에 법무부 장관 여러분들 상설특검을 해가지고 4.15 부정선거를 밝히지 않겠다면 그러면 국민들이 나서야 되는 거죠. 저부터 나서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것을 다 유효포를 처리한 겁니다. 누가 재건표 현장에서 천대협 대법관이 이런 게 여러분들 어떻게 가능합니까 정상적인 도장이고 비정상적인 도장이 천장 이상이 나온 겁니다. 이게 투표관리관 도장이 수천장이 나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이런 나라가 말라이보다 못하고 콩고나 우간다나 뭡니까 가나보다 못한 나라죠. 이걸 덮겠다고 하는 겁니다. 대법관 이름들이 이걸 덮겠다고 그냥 계속해서 노력해온 겁니다. 이걸 덮겠다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 강경파들이 저렇게 야단을 찌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나는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고 계신 것은 지난해 6월 28일 날 최초로 실시했던 4.15 총선과 관련 선거 무효소송 재건표 인천년 수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하고 민경욱 미래통합당 후보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가 붙었던 사례를 여러분들 보십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부정으로 의심되는 위조 투표지를 여러분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 배춘입 투표지는 그야말로 참 대단한 것이죠. 이 배춘입 투표는 이중 투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전투표용지에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연두색이 초록색이 이렇게 찍힌 겁니다. 여러분 이게 프린터 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지라는 것은. 프린터는 위아래가 잘려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이런 프린터는 좌우에 2mm 좌에 2mm 5mm 2mm 이것이 뭐죠 프린터가 절대 안 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위에 2mm 아래에 2mm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게 뭡니까 완전히 영역이 없이 딱 붙어가 여러분들 다 인쇄가 된 겁니다. 밑에도 이렇게 영역이 없는 겁니다. 이게 인쇄 불과 영역은 반드시 보존이 돼야 됩니다. 가장자리로부터 2mm까지는 앱선 프린트에서 인쇄할 수 없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위, 좌우, 상하 인쇄되었다는 것은 위조했다는 증거입니다. 종이를 밀어내기 위해서 롤러가 눌러져야 되는 위치가 좌우에 2mm입니다. 이걸 또 대법원이 위조해 가지고 원고 측에 박주현 변호사하고 이동환 변호사에게 제공한 거죠. 그래서 김형철 전 공군 중장께서 대법관을 비롯한 미상의 인물들에 대해서 고발한 겁니다. 왜 대법원의 증거를 위조해 가지고 원고 측 변호사한테 제공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안입니까. 대법원이 만일에 여러분들 대법관이 주동이 돼 가지고 그거를 조작을 했다면 증거를 조작했으면 권순일 씨가 이런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소위 재판거래하고 필적할 정도의 대단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재양님이 세금 내는 게 아깝다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세금을 왜 내야 되냐 이야기죠. 기가 찬 겁니다. 이런 부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인쇄는 인쇄 과정에서 종이를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좌우의 2mm는 절대 롤러가 지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게 인쇄가 안 됩니다. 상하로 이러면 잘립니다. 종이가. 그래서 좌우에 종이찌꺼기 이발이 같은 게 붙어 있어도 안 됩니다. 좌우 여백이 딱 일치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그냥 근본적으로 위반한 그야말로 부정투성인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a, b, c, d 네 군데가 모두 다른 여백으로 법적으로 4개수 모두가 5mm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인쇄 소위에서 대량 인쇄했다는 겁니다. 사전투표지가 qr코드가 있기때문에 사전투표지를 인쇄했기 때문에 그것은 위조투표지인 겁니다. 사전투표지인 투표장에서 한 장 한 장 출력이 됩니다. 마트에서 나오는 영수점처럼. 좌우 상하. 상합니다. 상하에 2mm가 보존이 안 되는 겁니다. 상하에 이러면 2mm 보존이 안 된다는 건 뭡니까? 자르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거죠. 인쇄소에서 자르는 과정에서. 위조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보고도 끝까지 뭡니까? 대법관들이 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협조를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놈의 이런 나라가 있냐 이야기죠. 이렇게 나라가 부패해가지고 앞으로 이 나라가 안 망하겠냐 이야기죠. 기가 찬 이야기죠.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여백도 다르고 기울어져 인쇄된 위조투표지입니다. 위조인쇄 투표지입니다. 기울어져서 안 되죠. 보시기 바랍니다. 정상투표지는 상하 여백이 딱 그대로 표정이 됩니다. 왼쪽이 정상투표지입니다. 오른쪽은 인쇄 불가능한 영역까지 인쇄된 투표장에서 인쇄된 것이 아니라 투표장에서 프린트된 것이 아니라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인쇄된. 여기서 인쇄된 것이 아니라 프린트입니다. 투표장에서 프린트된 것이 아니라 인쇄소의 대량으로 인쇄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프린트 이게 사전투표지입니다. 사전투표 등에 프린트가 되는데 프린트된 것이 아닌 증거가 이렇게 여러분들 인쇄 과정에서 선이 찌그러진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선이 찌그러진 경우가. 이게 다 선이 찌그러진 경우입니다. 선이 찌그러진 경우. 인쇄의 유력한 증거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 여러분 가장 앞구는 뭡니까. 재건표에 다섯 번에서 네 번 참가했던 권오용 변호사는 그냥 착 보면 안답니다. 이유가 뭐냐. 개암을 해가 이런 투표암을 쫙 안 오면 신권 다발처럼 팍팍한 투표지들이 80%, 70% 나온다는 겁니다. 엄청난 증거인 거죠. 법원의 증거보전 신청이 떨어지니까 부랴부랴 뭘 한 겁니까. 놀래가지고 만든 겁니다. 선관위 주장이 이렇습니다. 인주 번진과 종이 걸림으로 인한 재확인 대상 투표지 발생을 최소화하는 게 종이가 원상대로 회복하는 기능에 적용된 특수 재질 사양입니다. 모든 종이가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종이는 원래 종이 속성상 돌아가기가 힘듭니다. 처음 뜯었던 관외 사진 투표지 수천 장 모두 접혀 놀라서 그런데 정작협회의 통과 과정에서 모두 안 접힌 투표지 수천 장을 선택적 형상 기억 투표지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팍팍한 겁니다. 이렇게. 롤 용지가 원상회복이 되면 또 그렇게 되어야 정상 아닌가. 롤 용지라는 것은 원래 돌돌 말려 있었다. 아래 사진을 보라. 원래 정상적인 투표지는 이렇게 좌우가 좀 더 많이 이렇게 이런 활처럼 이렇게 휘는 것이 정상이죠. 이런 투표지를 막 쑤셔 넣은 겁니다. 이런 것을 현장에서 본 법원의 관계자들도 다 부정선거라는 걸 알 겁니다. 그러나 대법관들은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겁니다. 선관위 이렇게 뻔뻔한 또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원상회복종이. 무슨 놈은 나라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기표도장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종이도 구격용지를 사용하고 도장도 구격도장을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뭡니까. 위조투표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것들인 거죠. 인천연수궐 사례입니다. 구격을 착하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법규는 7mm 직경이 8.8mm. 인천연수궐 기표도장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 직경 7.0mm. 사전투표는 8.8mm. 오차가 1.8mm. 오차율은 900%입니다. 대한민국이 공산품을 잘 만든 나라인데 도장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겁니다. 굵기는 0.8mm. 사전투표는 1.8mm. 오차 1.0mm. 오차가 125%입니다. 사전투표는 모두 다 직경과 굵기가 불합격이라는 겁니다. 비굴격 도장을 쓴 겁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인 겁니다. 법원에 여러분들 제출해야 될 시간에 쫓겼기 때문에 대량으로 인쇄를 해가지고 투표지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종이를 이렇게 현장에서 가위로 자르지 않습니까 한 장씩 투표지로 한 장 한 장 가위를 자르라고 되어 있죠. 자르지 않고 한꺼번에 자른 겁니다. 시간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막 자른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인천연수월 최종 변론기를 기념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인천연수월에서 위조투표지가 어떤 게 나왔는지를 지금 한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막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자를 대고 한꺼번에 뭐 수십 장을 그냥 자르는 과정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그 다음 이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밑에 빡빡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뭐죠 싱큰다발 같은 투표지죠. 대량 인쇄 이후에 교체한 겁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하중이 있기 때문에 다 구겨지게 되죠. 진품투표지는 다 이렇게 사전투표지들은 다 이렇게 구겨집니다. 이게 2020년 4.15 BJ토리 찍었던 현장입니다. 재검표 때는 이렇게 빡빡한 투표 다 갈아버렸으니까 법원에 제출하기 이전에 다 갈았으니까 빡빡한 것이 다 나온 겁니다. 이게 2021년 6월 28일입니다. 이 경우는 표수가 한 300표 정도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민경욱 4월 15일 당일 날 발표 선거관리위원회 발표는 4460표인데 4760표죠. 이것은 아마도 내가 볼 때는 위조투표지가 투입된 게 대개 100장 단위로 투입됩니다. 실수로 300장을 더 집어넣은 것 같아요. 착오로. 이것도 맹백한 부정 사례지 않습니까 이거는 부장판사들이나 법원 관계자들이 재검표 현장에서 직접 쉬었지 않습니까 이게 겁이 나니까 선관위 측에서는 다시 쉬었다고 했지만 그것을 대법관들이 거부했죠. 이게 법원의 감정조사에 실린 겁니다. 이게 300표 차이가 나는 겁니다. 300표를 뭉터기는 5장 집어넣어버리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4.15 총선 인천연수원의 대법원 재검표 결과 기존 재검표 표 차이가 이렇게 300표 정도 난 겁니다. 300표. 300표 차이가 나게 된 것은 아마 100장 단위로 투입하기 때문에 세묶음을 그대로 집어넣었던 것이 그냥 거기서 걸려던 거죠.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인천연술만 아니고 지금 129군데 그리고 비례대표 그런 소송과 관련해서 된 것이 대부분 다 투표함을 까면 이런 상황일 겁니다. 이걸 지금 그냥 덮어버리고 있고 덮어버릴 수 있다고 지금 믿는 사람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까 이걸 다 덮고 넘어갈 수 있다. 대법관들은 기각 판단을 지금 아마 내릴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다 덮고 가자는 거 아닙니까 기막힌 일이죠. 나라로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그런 상태인 겁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지 러브님이 노인들만 덜고 일어납니까 우습게 보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죽은 거죠. 노인들은 다 살 만큼 살았으니까 뭐 크게 예한이 있겠습니까만은 젊은 사람들이 각성을 해야 되는 거죠. 정의감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죠. 오로지 내 이익만 있는 것이고 선거 데이터 분석은 거시적인 그런 점검을 모으기고 지금까지 본 그런 현장의 부정선거 점검을은 미시적 그런 점검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 데이터 분석은 여러분 간단하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거 데이터 분석은 재야에서 데이터를 분석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번 선거 인천연수홀 사례는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 제외국민투표를 통틀어 가지고 26%를 조작했다. 참고로 2020년 4.15 총선은 전국 평균이 25%고 지역과 그리고 후보에 따라 가지고 조작 정도가 좀 다릅니다. 13%를 정의령 후보에 밀어주고 사전투표 참가자수에 그 다음에 이정미 후보와 민경욱 후보에 합쳐서 13%를 빼앗는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와 인화대학교의 허병기 명예교수님은 어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관내와 관외만 합쳐서 26.6%라고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두 분의 접근 방식은 데이터 분석을 통한 것이고 이것은 수학적 통계학적 분석을 이용한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허병기 이나대 명예교수님의 연세가 1947년생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직 통계학자들이 다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에서 1947년생인 여러분들 허병기 이나대학교 명예교수님이 나서 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렇게 분석을 했겠습니까. 기가 찬 노릇이죠. 나라가 정의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나라 갑니다. 오로지 남은 것은 이익밖에 없는 겁니다. 내 이익에 도움이 되는가 그것밖에 없는 나라가 된 겁니다. 현직 이름들 대학 교수님들 좀 반성 좀 하시기 바랍니다. 1947년생으로서 은퇴를 한 지 한참 되는 교수님이 131조의 분석 보고서를 쓴 겁니다.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나라가 이런 개돼지 나라도 아니고 동물나라도 아니고 짐승나라도 아니고 현직에 있는 교수들 가운데 한 명도 뭡니까. 이런 국가적 사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는 겁니다. 1947년생입니다. 허병기 교수님. 프랑스에서 옛날에 공부를 하셨네요. 바이오 시스템 개발 분야 그러니까 아마 공학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수학이나 그다음에 통계학이나 이렇게 숫자에 좀 밝으실 겁니다. 이분이 여러분들 이렇게 논문을 쓴 겁니다. 4.15 총선 결과에 대한 숫자의 비밀. 숫자에 그대로 이런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까 범죄자들이. 어제 말씀드렸지만 핵심을 한 번 더 정리할 만큼 주옥 같은 논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번 보시죠. 이거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결과입니다. 조작되기 이전에 표본별 후보의 득표율. 조작인자 값 조작값이 6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6분의 1을 조작한 겁니다. 사용하여 조작되기 전 당일 관내 관외 및 모집단에서 각 후보가 획득한 득표수와 득표율을 계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뭔가 하니까 허병기 교수님이 추정한 겁니다. 이게 실제로 얻은 표입니다. 실제로 얻은 표. 그러니까 민경욱 후보가 5만 2,889표를 얻어서 1등. 정의령 후보가 4만 7,924표를 얻어서 2등. 이종미 후보가 2만 4,641표를 얻어가 3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인천연수월에 투표자수 투표에 참가하신 분은 12만 5,453회입니다. 이게 진짜 표를 추정해낸 겁니다. 그리고 수학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추정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치를 비교하니까 거의 0,1 마이너스 2 정도 나왔으니 착하게 일치한 겁니다. 본인이 소용한 수학 공식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조작값이 맞다는 겁니다. 조작값은 1분의 6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번이 참 중요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12만 5,454명의 인천연수월 모집단입니다. 이게 모집단. 그럼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사전투표 참가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지는 모르겠지만 한 4대 6 정도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4대 6이라고 하더라도 사전투표 참가자 수도 수만 명, 한 수만 명, 한 6만 명, 6만 명. 그 다음에 또 이제 당일 투표도 한 6, 7만 명이 딱 되는 거죠. 엄청나게 큰 표본수입니다. 그 사전투표와 수만 명, 당일 투표 수만 명이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한 번 보시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수치입니다. 당일 투표에 서던 정의령 후보의 득표율과 관내 사전투표에 얻은 정의령 후보의 득표율과 관외 사전후보에 얻은 득표율이 다 비슷합니다. 0.38로. 민경욱 후보가 여러분 당일 투표의 득표율 0.42, 관내 사전투표 0.41, 관외 사전투표의 득표율 0.41가 다 비슷합니다. 이정미 후보들 여러분 다 여러분들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수치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2007년 5구 대선,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 4.7 보궐선거, 2020년 3구 대선에서 모두 다 이런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사전투표하고 당일 투표가 완전히 결과가 다른 겁니다. 다 조작입니다. 모두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모두가. 모두가 다 조작질을 한 겁니다. 지방선거에서. 조작질을 하지 않은 유일한 데가 강주, 전북, 전남입니다. 이쪽만 모두가 이런 그래프는 다 조작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래프 서울특별시의 2018년 지방선거 다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훔친 겁니다.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선거에 다 훔치고 종로구 구청장 다 훔치고 다 조작질을 해가지고 선거를 다 도독질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2017년 대통령선거 다 조작질을 한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없습니다.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의 후보별 득표율이 모두 플러스 6 플러스 10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게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하단에 있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5만 명 정도의 인천연수월의 사전투표 참가자하고 한 7만 정도의 당일 투표의 참가자들이 모두 다 똑같습니다. 정일웅 후보에 대한 후보별 득표율은 0.38 당일 0.38 관내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0.38 모집단도 0.38입니다. 다 일치합니다. 그 이야기는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가 아주 비슷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민경우 후보 보시기에는 0.42 0.41 0.41 조작되지 않는 상태에서 당일 투표에 대한 민경우 후보의 득표율과 사전투표에 대한 민경우 후보의 득표율이 다 일치하는 겁니다. 이게 통계약입니다. 여러분 이정미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당일 투표의 득표율과 이정미 관내 사전 이정미 득표율과 관내 사전 이덕미 득표율이 다 0.19 0.19 0.19 최종 결과도 0.19가 나온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뭘 했습니까? 관내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에 10% 이상 올려준 겁니다. 이게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작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에 조작질을 한 겁니다. 12%를 조작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는 항상 플러스 6%를 유지하고 홍준표 안철수는 항상 마이너스 6%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 짓을 한 겁니다. 누가 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는 선거 기술자들이 한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지방 선거에서는 20%, 10% 항상 플러스 10%를 바로 일본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누가 했습니까? 마이너스 10%를 항상 홍준표하고 안철수 를 더하게 되면 홍준표 안철수 가 아니죠. 이거는 바른미래당하고 미래통합 자유한국당을 따하면 항상 마이너스 10% 나온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공당이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부터 충남지사까지 다 여러분 조작을 한 겁니다. 광주시장 전북지사 전남지사 이것만 좀 덜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짓을 해가지고 다섯 번 선거를 훔친 겁니다. 그 선거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고 금수완박을 밀어붙이고 대법관들이 이것을 막겠다고 뭐죠? 기각 판단을 통해 선관위에 승소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기가 찬 노릇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죽었다 깨워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항상 뭐죠? 사전투표 조작지를 당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나온 겁니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에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 한천에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가지는 너무나 너무나 비슷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3구 대선에 서울시에서 모두 다 뭡니까? 이재명 후보와 플러스 10%를 유지할 수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가 항상 10% 더 오를 수가 없고 윤석열 후보가 항상 서울시 전역에서 종로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25개 군과 여기에서 모두 다 마이너스 10%만큼 사전투표 득표율이 낮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짓을 한 겁니다. 이 짓을 한 겁니다. 여러분 2번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허병기 교수님의 내신 자료 중에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2번입니다. 2번 조작되기 이전에 후보별 득표율입니다. 당일 관내 관내 다 같습니다. 정의령이. 민경욱이 당일 관내 관내 투표 다 득표율이 같습니다. 이재명이 당일 투표 득표율 사전투표 득표율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관외 사전투표 다 같습니다. 위대한 통계학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조작을 한 겁니다.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다 헤쳐먹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덮겠다는 겁니다. 누가 덮겠다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적겠다는 겁니다. 그래 검수완박부를 통과시키는 겁니다. 문재인용 방탄욕은 두 번째고 이재명 후보 방탄욕은 세 번째고 첫 번째가 부정선거를 막는 겁니다. 부정선거 수사를. 여러분 그래서 민경욱 후보가 5만 2천 정의령 후보가 4만 7천 이정미가 2만 4천을 받았는데 여기서 1분의 6 조작값 6을 적용시킨 겁니다. 26.6%인가 그럴 겁니다. 그걸 조작을 해가지고 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발표를 이렇게 바꾼 겁니다. 5만 2천 표 4만 9천 표 2만 3천 표 그래 정의령 후보가 당선된 겁니다. 이게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것이고 교수님이 수학적 알고리즘에 대해서 추정한 것이고 결과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증명을 한 겁니다. 자기 수학적 알고리즘이 정확히 맞았다는 것을. 조작값 6을 적용시킨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서 대한민국 선거를 다 그러니까 인천연수월 사례는 그냥 대한민국 2020년 4.15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 지방선거, 총선, 보궐선거, 이번에 2022년 3구 대선에 모든 것에 집약판이 먼 거 아니까 바로 인천연수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인천연수월을 다 부정선거 없었다고 여러분들 막기 위해서 대법관들이 저렇게 시간을 끌고 기각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노력해온 것이고 금수완박보를 통과시켜서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 조작된 결과가 나타날 확률이 얼마냐 여러분 그 확률을 얼마로 했습니까 그 확률이 여기 나올 건데 수학적으로 관내 및 관내 투표에서 6분의 1 민경호 후보의 득표소 이정미 득표소와 정일영 후보의 득표소 조작되는 과정을 규명했다. 그리고 조작되기 이전에는 당일 투표 관내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각 후보가 획득한 득표율 분포가 거의 동일하다는 걸 규명했다. 여러분 1번이 조작되기 이전에는 비슷하다는 겁니다. 당일 관내 관외 그런데 수학적으로 해보니까 조작한 이유는 관내 관외를 확 올려줬다는 이야기죠. 얼마를 올려줬냐 6분의 1만큼 빼고 더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수궐 통계 결과는 나타나기가 불가능하다. 확률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2020년도 4월 15일 인천연수궐중앙선거관련의 발표 선거결과가 나올 확률은 동전 2억 7천만 개를 동시에 던져가지고 모두 안면이 나오거나 모두 뒷면이 나오는 1분의 2억 7천만 정도입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전국의 모든 지역구에서 2억 내기 3억 정도의 2억 분의 1 3억 분의 1 정도의 확률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전부를 해먹은 겁니다. 전부를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7개 투표소는 7개 동이고 투표소는 모두 여러분들이 보시죠. 여기에서 보시면 인천연수궐입니다. 정의령과 민경이 붙었던 데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여기 인천연수궐은 동수가 7개고 투표소가 50세개입니다. 50세개 전부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50세개. 50세개를 전부를 다 조작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2분의 1의 53성입니다. 이런 조작질을 한 겁니다. 인천연수궐에서. 그런데 교수님이 분석한 것은 뭔가 아니까 여기 7개 동 53개 투표소에서 여기에서 7개 투표소라기보다는 그렇게 한 게 낫겠습니다. 7개 동 53개 투표소에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정의령 후보의 경우 모두 플러스값 민경우 후보의 경우 모두 마이너스값 이정미 후보의 경우 모두 마이너스값 나무제교의 모두 마이너스값 때 확률은 동일한 동전 2억 6,800, 4,350, 455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모두 앞면이 나오거나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과 동일하다. 인위적 조작 없이 자연에서 일어나기 불가능한 확률이다.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2억 7천만 분의 1의 이름 확률로 정의령 후보가 당선이 된 겁니다. 이런 일이 나타난 겁니다. 2억 7천만 분의 1의 확률이 발생했고 2020년 4.15 총선 거의 모든 지역에서 뭡니까 2억 내지 3억 분의 1의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따라서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부정선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번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번에 이걸 막아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3구 대선에서 이런 결과는 수억 분의 1의 확률로서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다 부정을 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화천군에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화천군에 이런 확률이 나올 것은 2억 내지 3억 분의 1의 확률로서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건 부정선거가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인천시 계양구에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나타나느냐 1억 분의 1로 나타난 겁니다. 2억의 3억 분의 1의 확률로 나타난 1,000분의 1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2억에서 3억 분의 1은 완전히 불가능한 거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쪽은 항상 플러스고 한쪽은 항상 마이너스가 왜 나오느냐. 이게 2억 분의 1, 3억 분의 1의 확률로 나타난 소위 부정선거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도 그냥 덮을 수 있다. 대법관들이 이러미도 불구하고 민경욱 폐소, 성관위 성소 이렇게 내리면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있을 수가 없는 국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허체면 이렇게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도 많은데 국민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언론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침묵할 수 있는지 지 문제인데 남 문제가 아니고 공병원 문제가 아니고 민경욱 문제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의 문제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서울시에 서울시장은 모두 다 뭡니까 플러스 10%를 다 사전투표율을 박원순 씨가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어떻게 뭡니까 합쳐가지고 마이너스 10%를 바른미래당하고 김문수 후보가 다 마이너스 10% 합쳐가 마이너스 10%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다 시작이 이것부터 시작된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12%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다 여러분들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대 공직선거를 같은 부정선거 엔진을 가동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엔진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다음에 안 쓰겠습니까 그 점을 또 걱정하는 겁니다. 이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또 계속 쓰기 위해 가지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이제 검수 완박법을 통해 가지고 부정선거 수사를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인천연수월 사례가 인천연수월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전국에서 일어난 축소판이고 2020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전국의 축소판이 인천연수월 사례입니다. 그래서 허병기 교수님의 그런 연구결과를 여러분이 좀 상세히 말씀드렸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천연수월 사례가 2020년도 4월 15일 총선 뿐만 아니고 바로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러진 5대 공직선거에서 전국에서 일어났던 모든 부정선거를 압축해서 표현한 것이 바로 인천연수월 사례입니다. 인천연수월 사례는 민경욱 전 의원과 관련된 사안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5년 동안 실시됐던 모든 그런 공직선거의 부정선거가 압축돼 가지고 대표 사례가 바로 인천연수월 사례고 오산을 사례고 영등포을 사례고 양산을 사례고 파주시 사례인 겁니다. 짐승들의 나라입니다. 동물들의 나라입니다. 제정신 갖고 있는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양심 가진 사람들은 정말 우선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서울법대를 나오고 그 어려운 사법고시를 통과한 대법관들이 힘을 합쳐서 성관위를 두둔하고 부정선거가 없다고 그렇게 기각판단을 내릴 그런 추세가 보입니다. 짐승들의 나라입니다. 동물들의 나라입니다. 제정신 갖고 있는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양심 가진 사람들은 정말 우선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서울법대를 나오고 그 어려운 사법고시를 통과한 대법관들이 힘을 합쳐서 성관위를 두둔하고 부정선거가 없다고 그렇게 기각판단을 내릴 그런 추세가 보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대법원 판결이 정말 이 대법원 판결이 참 본인들도 생각을 많이 해야겠죠. 세상 앞일은 알 수가 없으니까 본인들이 법조인으로 활동하면서 참 이렇게 공정의 추, 공정의 저우를 그렇게 사용하다 이렇게 아마 배우고 아마 다 있었을 겁니다. 현재 주심은 천대엽시고 이 선거 부정을 막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노예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조재현 대법관이라고 봅니다. 가장 연장자죠. 현재 대법원 소부는 인천연수월 사례 같은 경우는 조재현, 민유숙, 이동헌, 천대엽입니다. 다 여러분들 선거소송하고 관련해서는 2017년 대선도 시작해가지고 다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데 다 여러분들 함께 힘을 합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앞으로 대법관들의 책임을 물어야 될 겁니다. 2021년 또 11월과 12월에 있었던 사전투표 QR코드 사용을 합법화해 준 것, 법을 위반하고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사용할 수 없는 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법을 위반하고 합법화를 시켜준 대법관들 다 책임져야 될 겁니다. 한 사람도 쓸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가운데 아마 60, 70% 소법대를 나왔을 겁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썩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관들은 기각 판결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하니까 4월 29일 날 인천연설 최종변론길 천대엽 조재현 대법관 등은 선관위 승소 기각적으로 가닥을 원구 폐소 판결이죠. 기각적으로 가닥을 잡는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8시간 동안 실시된 그런 여론조사에서 6만 3천 명이 투표를 했고 기각은 옳지 않은 판결이다. 부정성 없다는 옳지 않은 판결에 96%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을 하고 완전히 다른 쪽으로 이 사람들이 아마 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96%가 남긴 의견을 한번 보니까 이렇습니다. 김재중님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부정성거 개입이고 북한과 내통한 간첩 행위고 부정성을 옹호하려 결사적이고 언론들은 부정성을 덮으려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님입니다. 8년 전 예단 삼가겠습니다. 그러나 이완용급의 매국노로 전락하지 그나마도 가명을 받을 것인지 오로지 그대들이 결정해야 될 몫입니다. 이제는 뒤에서 째려보는 악질들도 제 목숨 구하기 바쁜 세상이 되었습니다. 부정성거를 부정하는 자는 매국노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교적 좀 많은 시간을 인천연수월 최종 변론기일에 맞춰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법에서 검수완박 그런 법안의 무리한 통과나 사계특위의 또 무리한 추진 이런 모든 것에서는 소위 숫자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2020년 4.15 총선 과연 국민들이 준 숫자대로 국회가 구성되어 있는가 이 문제가 모두 다 어디에 함축되어 있는가 하니까 지금 판결을 앞두고 있는 바로 4월 29일 날 최종 변론기를 통과한 인천연수월 그런 선거 무효소송이 거의 그 모든 문제를 대표하는 그런 사례에 속하고 또 2017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에서 일어났던 그런 선거 부정 문제를 압축하는 것이 민경욱 전 의원이 당사자인 원고가 돼 있는 바로 인천연수월 사례입니다. 여러분께서 인천연수월 사례를 통해서 이미 익혀보시다시피 최소한 대한민국은 선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프리카의 말라위보다도 못한 수준이고 콩고나 우간다 수준까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쪽은 아마 영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법 체제가 조금은 정상적일 것이다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만은 제가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만신창이 선거를 우리가 묻고 넘어간다면 그것은 완전히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로 반대되길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짐승이 아니라면 이번에 밝혀야 됩니다. 동물이 아니라면 대법관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해야 될 것이고 정말 사람이라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문제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들이 한 번 더 생각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질주하겠죠. 그러나 세상 그렇게 녹록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천년 만년 집권할 것처럼 봤지만 5년의 단명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20년 집권론 50년 자파장기 집권론 다 정발해 버렸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악의 결말이 악의 종착력이 어떤 식으로 끝날지 50대에 한참 원기왕성한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앞뒤를 좌우를 좀 더 죄고 자신의 행보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무리수를 두다가 국민들이 들고 일었으면 이 땅에 살기 힘듭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내일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